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명 홍치도자기 마무리할까 합니다. 도록 박명감이나 또 다른 중국 책자에서 사진들을 찾아봤습니다. 홍치도자기는 그렇게 종류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덕같이 이렇게 여러 시간을 가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집중해 주시고 새로운 사진이 있는가 쭉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한 10년치 돌려보고요. 나머지 책들에서 또 홍치도자기의 특색이 어떤지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이 짱가몽 돛설 52번째, 52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2012년도 박명감 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박명감 연도에 한두 개 정도 나옵니다. 홍치도자기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성화는 많은데 홍치도자기가 딱 한 개 나오죠. 이 성화나 홍치나 거의 구분이 안 갑니다. 태라든가 유라든가. 그래서 성홍불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죠. 불분. 나누기가 어렵다. 이런 말이죠. 언제 말씀드렸죠. 영선불분. 영락과 선덕은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홍치도 아버지 때인 성화랑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성홍불분. 이 말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여기 도판도 여기 우선 조곡명이라고 하면서 한번 도판에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 그죠. 조곡명은 재물신이다 라고 하는 신선이다 라고 하는 거고 특징이 철채찍을 들고 호랑이. 검은 호랑이를 데리고 다닌다 라는 그 정도 말씀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특이한 기물이 있어서 설명드립니다. 알고 보니 두 개가 있네요. 명홍치, 청아화해, 해파문. 해파문이란 건 해도문. 그 다음에 해랑문. 똑같은 말이죠. 파도치는 문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형은 선형이라고 쓰여 있죠. 여기 배선자. 배의 모양을 한 수주입니다. 수주라는 기형도 수주라는 말은 수승, 수우, 물그릇이라는 뜻이에요. 연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물을 집어넣어서 여기 수구가 하나 있죠. 이렇게 기울이면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 모양을 한 다리도 네 개가 있네요. 조기 배 모양을 한 선형 수주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성교과가 19만 5천 R&B니까 북경 영락 경매장이라고 보면 이름도 없는 경매장입니다. 아무튼 이 책은 2012년도 판이기 때문에 2011년도에 국제 경매장이나 중소 경매장에서 거래됐던 그런 기물들을 사진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거 기형 보시고요. 이건 특이한 기형이 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 또 보시면 이거 이제 반이죠. 반. 접시인데 그래서 청하 용문반입니다. 용문반. 용문반에서 특이할 점은 관지가 잘 쓰였다는 거. 관지가 잘 쓰였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600만 원 정도의 R&B 성교과가 있습니다. 성교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낙찰가를 얘기합니다. 가격이 형성이 된 가격이다. 거래가 돼서 거래가 된 가격이다. 이러니까 낙찰가죠. 북경 보리방문관에서 보리 경매장에서 거래된 기물입니다. 홍치년도. 이 문양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덕입니다. 정덕은 뭐 이제 다음 시간에 보시겠지만 색택이 이런 색택입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정덕은 지금 기물이 좀 많아요. 다행이죠. 우린 기물이 많으면 좋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하고 자 13년도 갑니다. 13년도 갑니다. 13년도에서 이런 색깔을 보면 눈 감고도 홍치야 이렇게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정덕하고 홍치. 이건 정덕으로 나왔는데 홍치 것도 많습니다. 이거 황지청화죠. 황지청화. 자 여기서는 어디 홍치가 여기 하나 있네요. 여기 하나 있네요. 여기 이거. 그래서 치자문입니다. 치자. 그래서 치자 화문. 치자화죠. 치자. 요러 생긴 거. 치자 화문 반입니다. 반. 성교과는 235만 원이고요. 홍콩 쏟어비. 수부비. 쏟어비입니다. 쏟어비. 그래서 요거는 청화로 그렸는데 이건 이제 백지청화죠. 백자 위에다가 백자 위에. 아니 청화로 이렇게 하고 백자 유액을 바른 건데 이제 황지청화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정덕 거지만 홍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 다 치자문이잖아요. 치자. 요거는 한자가 치자입니다. 치자. 치자 화문 반. 치자화라는 거죠. 그래서 요 문양. 기억을 하시고요. 그런데 요게. 백자다. 홍치가 백자도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정덕이니까 정덕 때 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2014년도 판이니까 2013년도. 자. 여기다 정덕이 나와있네요. 요거인데 홍치가 나왔잖아요. 요거 하나가 있고요. 손을 들고 하는 게 보시기가 좀 편하시겠다. 자. 요게 홍치 운영문 반입니다. 어떠신가요? 뭐. 머리가 쭈빛 섰고 손가락이 동그란 공 모양이 되고 뭐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지금 기네요. 뱀처럼. 네. 그런 특징이 있다고 우리 교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홍콩 카사더. 가사 득은 카사더 크리스티를 얘기합니다. 300만 위원회 했고요. 옆으로는 이제 황지 청화죠. 황지 청화. 치자 화문 반입니다. 아까는 청화를 봤죠. 요거는 백자 청화를 봤는데 요거는 황지 청화입니다. 그래서 대면 홍치 운영관지가 있는 600만 원 정도의 홍콩 카사더라고 나와 있고요. 요런 이제 색택과 기형 청화 색깔 옆에 황지 요런 걸 보시면 되고요. 홍치부터는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관지가 맨 바닥에 있다. 그 전에는 옆 테두리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요런 이제 그러니까 테두리에 있는 거죠. 요거 14년도 판 봤고 15년도 판 갑니다. 다 찢어져가지고 하도 바니까 15년도 판이 어디 있어 홍치 나와라 홍치 여기 홍치 하나 있네요. 이렇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 위에 돼 있습니다. 자 위에 보시죠. 아까 가는 이제 뒷면이 없었는데 뒷면까지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자 관효 황지청화 치자 화해문반 홍치라고 돼 있고요. 성교과는 184만 위안이고 북경 동정이라는 이름 없는 아무튼 그렇게 됐고요. 황지청화 한번 볼까요? 자 요렇게 돼요. 문양은 다 비슷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조그맣가랑 다른 점은 그림이 좀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림이 좀 정교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방에 방을 한 겁니다. 가격이 그렇게 틀린 거예요. 아까는 600만 위안인데 지금은 184만 위안이니까 세월이 더 2년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조금 정교하지 못하다. 요런 뜻이고요. 관지 볼까요? 관지 대명 홍치년제 관지는 아주 잘 썼습니다. 네 이렇게 홍치년제 관지에서 특이한 점은 이 치자가 물수변이 좀 작다는 거 작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똑같은데 가격이 다를까? 물론 그때그때 오늘의 가격이 오늘 가격은 아닙니다. 오늘의 가격일 뿐이죠. 어제 가격하고 내일 가격은 또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래도. 그때 분위기, 그때 상황, 그때 어떤 소장가 나와서 계속 가격을 올리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보다는 지난번 거보다는 이게 값이 좀 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5년도 판도 봤고요. 16년도 판 볼까요? 16년도 거는 요기 또 있잖아요. 요거는 가격이 얼마인가요? 345만이잖아요. 그죠? 345만. 그리고 법국, 파고어는 파고어는 프랑스를 얘기합니다. 프랑스. 설계사가 20세기 30년동안 수장하고 있다가 파리오 카사도, 파리 크리스티에서 2010년에 거래를 했던 것이고 번호가 70번이다. 이런 내용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기를 레원, 레원이라고 하죠. 라이위은 레원은 오리진, 기원을 얘기하는 거죠. 이 기물이 누구 손에서 누구한테 갖고 이런 걸 다 쓴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좀 낮잖아요. 북경 보리 박물관에서 보리 경매장에서 거래된 것입니다. 여기 파리 카사도, 파리 크리스티에서 했다가 이제 북경 보리에서 또 거리가 된 거죠. 그래서 345만. 그러니까 우리 하나로 얘기하면 한 7억 정도 됐습니다. 10년 전에. 자, 관지를 한번 볼까요? 대명 홍치년제 관지가 이렇게 잘 쓰여 있습니다. 관지 한번 눈으로 익혀 두시고요. 자, 요거 진하죠? 이런 치자화애문 아주 많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노란색이 이 노란색을 가지고 무슨 노란색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단황색입니다. 단황. 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란 노른자 단자입니다. 계란 노른자 같은 색탱. 맞죠? 그래서 단황색이라고 합니다. 찌단이죠. 찌단. 찌는 닭입니다. 찌다 나무는 닭의 노른자라는 뜻입니다. 자, 요거는 2017년도 판이니까 16년도 거래된 거를 쓴 거죠. 성화고. 요기 성화고. 요기 홍치겠네요. 요거. 네, 그렇죠? 몇 년 전에, 몇 년 전 도록에서 본 거죠? 아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운영문 반인데 540만 위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까 똑같은 건데. 레원이 틀려서 그래요. 레원. 레원이 이제 쭉 나오죠. 여긴 이제 런든, 그러니까 런던이죠. 런던 소드비에서 1963년 12월 3일 방매가 됐는데 그 번호가 103번이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프랑 같은데 550프랑이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블루에트 앤 선즈 회사에서 런던에서 63년도에 샀다. 그 다음에 3번에는 이제 걸비, 금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이거 지명이름입니다. 그래서 63년도에, 1928년에 이런 사람이 수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게 쓴 겁니다. 런던에서 1971년에 도판 66번에 나온 기물이다. 그래서 540만 위엔. 홍콩 소드비에서 2016년에 거래된 것입니다. 그리고 홍치는 그걸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 나오니까 패스. 그래서 17년도까지 봤고요. 18년도 한 번 갑니다. 다 찢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모으느라고 소리가 좀 납니다. 자, 여기도 성화만 있고 홍치가 노란기 홍치겠죠? 네, 맞습니다. 노란기 홍치고 역시 치자 화해문이죠. 이렇게 자주 나옵니다. 자, 여기 관지를 보시라는 거고요. 바닥에 썼다는 거. 쌍고, 권에다 썼죠. 이렇게. 그래서 황제청아 치자 화문반인데 천만 위엔입니다. 천만 위엔.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만 위엔이죠. 홍콩 소드비에서 했고. 그러니까 이제 조기 작사급 대유덕 대유덕 중국 예술기금 어느 예술기금단체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1968년 런던 소드비에서 거래가 됐다가 3번은 블루에트 선즈 회사에서 런던에서 구입을 했다가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원이 있어야 자꾸 가격이 더 붙여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기물이 있어서 거의 다 찢어져가지고 고조관이죠. 어조문인데 고조관인데 아주 좀 특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명홍치 하당 어조도 고조관 48만 갑자기 기운이 쫙 빠집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홍콩 커사도에서 1995년에 거래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완이기 때문에 48만 원밖에 안 됩니다. 위엔 런민 비로 이런 기형도 있다는 거 다 반품이죠. 당연히 이런 데서 자꾸 진품 얘기하면 참 힘듭니다. 정덕 거를 한번 보시면 똑같죠? 정덕하고도 근데 문양은 다릅니다. 문양은 다른데 정덕하고 색택이 비슷하다. 관지는 틀리고요. 이런 색깔이 뭐다? 단황색이다. 단황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란 노른자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18년 봤고요. 19년은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고 20년도 거 봅니다. 20년도 거 봅니다. 홍치를 한번 골라보세요. 홍치가 어떤 거 봐. 여기 노란색 나오면 일단 홍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죠. 치자 화해문인데 홍치죠. 345만 위에 냈고 북경 보리 박물관 보리 경매장입니다. 조금 쎄 것 같죠? 방품이라는 거 그리고 이건 이런 거 똑같은 건데도 정덕이에요. 정덕인데 이제 조금 문양이 좀 자세하면서 조금 더 오래돼 보이죠. 579만 원이 가격이 이렇게 틀린 겁니다. 그리고는 저기 홍치는 그거 하나예요. 20년도에 하나. 한 개씩 나옵니다. 한 개씩. 그만큼 귀하다는 거 있을 수도 있고요. 자, 21년도 파니까 20년에 거래된 거. 자, 여기도 홍치가 홍치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또 노랑이죠. 단황색. 노랑이라고 하지 말고 단황색입니다. 황지청화 치자문 치자화해문 반 이건 일대입니다. 일대기 때문에 1552만 위엔이 성교과가 됐습니다. 예술국제 화예 화예 국제 경매장에서 거래됐던 것이고요. 일대입니다. 일대. 일대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똑같죠? 문양이 그림이 그림은 다르지만 똑같습니다. 형태가. 그러니까 이건 일대가 아니라 쌍으로 해야지 맞습니다. 쌍. 일대라는 건 마주보고 있어야 돼요. 마주보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려면 이 이파리가 여기 있으면 이쪽은 이 이파리가 이쪽에 달려 있어야지 맞는 거죠. 그렇죠? 같은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한 쌍이 맞고 일대라고 하면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마주보고 있어야 돼요. 그게 일대입니다. 잘못 인쇄가 된 거죠. 한 쌍인데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림은 한 쌍인데 어떻다? 전사인지 확인을 하려면 이 그림하고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돼요. 똑같이 그렸나 정말 똑같아 그러면 전사입니다. 사람이 그렸을지인데 똑같을 수는 없는 거죠. 다르잖아요. 돼지꼬리 같은 것도 좀 다르고 다릅니다. 당에 다르겠죠. 이게 1500 이 이금은 30억인데 그렇죠? 네 한 쌍입니다. 한 쌍 그리고 고미태권 송환이니까 패스하고 이거는 홍치도 있네. 정말 많이 나오네요. 그렇게 해서 어떤 기물이 계속 돌고 도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건 287만 5천원이라는 거 북경볼이라는 거 그래서 메이저에서 사야 된다. 메이저에서 몇억짜리들은 메이저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록은 10년치를 한 번 9년치를 한 번 봤고요. 다른 책자에 있는 것도 한 번 그려서 눈여기하라고 보여드립니다. 명홍치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패턴 이거예요. 왜 제가 이걸 이렇게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왜? 이건 경매장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무슨 사진이다? 오리지널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진품 사진입니다. 진품 사진 박물관에서 찍은 진품 사진 똑같죠? 조금 아까 본 거라 달라요. 가운데 게 달라요. 다른지 안 다른지 한 번 확인해 봐야지. 조금 아까 얼마짜리였지? 어떠신가요? 어떤가요? 이렇게 겹쳐도 되겠다. 어떤가요? 여러분 느낌위에 딱 오른쪽께 훨씬 진하면서 벌써 다르잖아요. 그렇죠? 오른쪽은 진품 왼쪽은 방품 아실 겁니다. 제가 뭐를 강조하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 이런 거는 박물관에 있으니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시고 그냥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이 기물 이게 진품이니까 이 오리지널 기물에 근접될수록 가격이 비싼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 멋있는 그림이 나왔어요. 쌍용 시주문의 완이죠. 완 높이가 여기 8.8cm라고 쓰여있고요. 구경이 20cm라고 쓰여있습니다. 밑에가 좀 특이합니다. 그렇죠? 연판문이 변형 연판문이 쫙 둘러있고요. 바닷관지에 대명 홍치년제관지가 해석체로 쌍권에 있습니다. 여기도 자 보세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쌍권이라고 쓰잖아요. 쌍권. 이게 권자예요. 쌍권. 쌍원이 없잖아요. 쌍권입니다. 쌍권. 그래서 이런 완이 있다라는 거 한번 구경을 하셨고요. 위에 보시면 이런 들고 있는 게 좀 흔들리지만 자세히 보시라고. 이거는 권지연. 연꽃을 돌돌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 보면 그냥 전지연화문 이렇잖아요. 맞습니다. 전지연화문이나 권지나 마찬가지죠. 권지가 마를 권자예요. 둘둘 만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하는 편이겠네. 이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동글뱅이 회오리 분량을 세 개하고 밑꼬리는 날렸다는 거. 여기 이제 삼족이 있는데 보세요. 여기 노태가 벌써 화석홍이 엄청 폈잖아요. 완전히 꼴돈 같잖아요. 오른쪽은 왜 하에 이거 깨졌으니까 수복을 한 거죠. 수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살이 아니라 그냥 남의살로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여기 회문이 돌고요. 여기는 당총문이 돌고요. 그다음에 쌍현문 두 줄 그었고 거기 전지연화문을 돌렸고 그다음에 쌍현문을 두째 드리고 이런 포인트를 줬습니다. 높이는 12.5cm 이고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게 진품이라고요. 진품 책자에 나온 건 진품이고요. 도록에 나온 건 방품입니다. 이렇게 알수면 됩니다. 이런 특색이 있다는 거 그래서 홍치는 뭐냐 하면 정덕으로 가는 단계에 있는 거죠. 홍치 아들이 정덕이니까 정덕자부터는 이렇게 밑에 이게 좌대거든요. 받침대예요. 받침대. 받침대하고 같이 붙여서 소송을 하는 게 유행입니다. 나중에 정덕대 다음 시간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향로인데요. 원래는 여기까지만 있는 거죠. 보통 기물. 얘처럼 이렇게 있는데 이 밑에다가 다리를 갖다가 받침대를 만들어 놓고 붙였어요.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소송이 잘못돼서 붙은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소송을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한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번 본 거죠. 청화 권지연 이라고요. 이게 권지연 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인쇄를 잘못한 여기 잘못한 글자가 많아요. 제가 수준은 안 되지만 많이 고쳐놨습니다. 이게 전지가 아니면 절지죠. 절지. 글을 절절 써야지 말을 권지연 쓰면 안 되지. 절지연 이것도 틀렸네. 이거는 뭐야. 이건 아예 틀렸습니다. 설명 자체를 안 된 거죠. 이게 로가 아니라 반인데 잘못된 거고요. 그냥 사진만 보시고요. 이 사진은 우리가 청화로 된 거 봤죠. 이게 오리지널이라는 거 오리지널 이거는 제가 옥션에서도 올렸던 기물하고 비슷하잖아요. 흡사 고사도가 있는 개관 홍치대라는 거 사이즈도 똑같습니다. 이런 색택이라는 거 골동이라고 말씀드렸고 우리 어떤 분이 이걸 가져가셨죠. 잘 사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13만인가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여기 명 홍치대 오로 오로도 라고 하는 것은 노인 다섯 명이서 모여서 회합을 갖는다 하는 고사입니다. 고사 자판에 삽병입니다. 삽병 삽병이라는 건 끼어놓을 삽자에다가 도판입니다. 도판 그러니까 납작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거리에다가 딱 놓는 그런 용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청화 발색을 한번 봐주시고요. 다 그렸죠. 오리지널 오리지널입니다. 오리지널 그러니까 여기 맨날 이렇게 나와요. 구도가 소랑하다. 소랑이라는 건 아주 깔끔하면서 두드러지게 보인다. 좋은 말을 다 쓰는 겁니다. 용필이 생동하다. 피를 그렸는데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생생하다. 이런 말들을 좋은 말을 많이 나왔고요. 자 평등청이라고 여기 써놨죠. 발색이 표준 평등청이다. 그래서 홍치 시기에 그거에 속한다. 그리고 이제 많은 그런 전문가들의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 이런 글씨를 써놓은 겁니다. 사진은 다 오리지널입니다. 오리지널 또 저기 보시겠습니다. 홍치 때 해수용문 반 이거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또 틀리네. 정말 이거 엉망진창으로 써놨네. 밑에는 보지 마시고요. 딱 보면 어조문인데 그렇죠? 어조문 뭘까요? 청화 어조문 관 그렇죠? 청화 어조문 관 관 색택이 미녀 스타일로 되어 있죠? 청화 색깔도 보시고요. 평등 청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홍치는 같고 자 사진을 많이 봐야 돼요. 그렇죠? 자 여기 좋은 사진이 또 갑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셨던 사진인데요. 데이비드 병같이 생겼는데 여기 양상의 병이고요. 여기가 용문이 아니라 전지연암으로 그려져 있는 상의병 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해수문이 있죠? 수산복회 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기념관지가 있다는 겁니다. 홍치 군연 관 청화 전지연 수의병 혹은 상의병 입니다. 수는 짐승수자고요. 이런 스타일이 있다는 거 기억을 꼭 하시고요. 오리지널 이죠. 책에 있는 건 다 오리지널 이에요. 오리지널 홍치 청화 전지연 탁 그죠? 받침태가 있는 거죠. 전지연 탁 팔보문 혹은 팔길상문 호러병 입니다. 호러병 이죠.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학이 놀고 있는 거 그래서 청화 인물문 통로 통로 라고 하는 것은 이게 로인데 향로 향로인데 민자로 쭉쭉 빠졌어요. 통같아요. 통 그렇죠? 통같이 생겼다. 그래서 통식 로 입니다. 이런 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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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나오네요. 배형 수주 선형 수주 라고 했잖아요. 5번 수주 라고 썼습니다. 선형 수주 인데 이렇게 첩화를 해놓은 것도 특징 이고 호러병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쌍귀가 달린 쌍개 가 있고요. 이런 기형 경모장에서 많이 보셨죠? 이런 기형 도 만들어냈 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세구병 필세 요기만 자르면 필세 같으니까 필세 구염부 다 그래서 세구 수위대병 수위라는 짐승 귀를 달았다 라는 겁니다. 이런 기형 도 있다는 거고요. 여기 보이는 게 은정 입니다. 은정 여기 있죠? 은정식 합이죠. 합은 뚜껑에 있는 걸 합이라고 그러는데 은정식인 거죠. 은정식 은정이 뭐냐 이게 은으로 만든 돈이에요. 이건 굉장히 큰 요만한 덩어리죠. 은괴 금괴 할듯이 지금의 골드 바 같은 거예요. 바 같은 거. 그래서 요런 모양을 은정이라고 한다. 여기가 볼록 나오고 빨록 나오고 가운데가 쏙 들어간 거 요거 은정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돈입니다. 돈 돈 같은 것입니다. 동그라미는 통보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통보 무슨 통보 하는 거 요런 거 엽전 말고 요런 식의 돈도 있다는 거 요즘 골드 바 같아서 비쌉니다. 은이 굉장히 비싸죠. 옛날에 자 요거는 아까 조금 아까 칼라로 청와를 본 사진이고요. 요렇게 바닥면에 대명 홍치년재라고 어조문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홍치 청와년당 연당 유룡완 그러니까 아래는 연당문이 있고 연당이라는 건 하당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연지라는 말하고 똑같고 연꽃이 있는 연못이라는 겁니다. 연못에 있는 어조문에 여기 테두리에는 운용문이 있고요. 특이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을 하실라나 모르겠네. 공부를 복습을 안 하시면 또 안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벌써 복습 잘하시잖아요. 영락이나 선덕대 선덕대에는 성화대 참 성화대에는 용이 화룡문이 있었잖아요. 향초룡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꽃하고 노는 용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성화대는 꽃하고 노는 용이 있었고 홍치는 어떤 용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나요?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향초룡은 성화대에 많이 나왔고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홍치대는 제가 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연지 유령문은 용 한 마리가 연지 속에서 노는 것으로 성화시의 화중용문에서 변화되어서 나온 것이다. 번연화가 연꽃이 연지 배경으로 바뀐 것뿐이고 용 꼬리를 위로 쳐들었다. 이런 연지 연못에서 놀고 있는 용문은 홍치시에만 보인다. 그러니까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홍치에만 보인다는 거예요. 홍치에만. 그렇죠? 그런데 사진이 없어. 그렇죠? 사진이 없었죠. 사진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사진이 있는 거죠. 비록 흑백이지만 그래서 귀중한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짱가멍 돗설에서만 보여드리는 사진인 거죠. 그래서 꼬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꼬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나? 하면서 연꽃 연못에서 놀고 있는 용은 저도 처음 봅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 오리지널. 번호도 다 써놨잖아요. 오리지널입니다. 오리지널이니까 우리가 딱 봐야죠. 관지는 어떤가 봐야죠. 치자에서 물수변이 조그맣잖아요. 물수변이 이런 걸 기억을 하시라고요. 진품을 찾으시더라도 방품을 찾더라도 진품하고 비슷한 방품을 찾으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연지 유룡문 논류자죠. 연당 유룡문 유룡완 이라는 거 또 여기 홍치 청화 운영문 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청화 하련 하련은 하도 연꽃 하자고 련도 연꽃 련자죠. 하련 고조관 연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는 송학도죠. 송학도 소나무와 학 소나무도 장수 학도 장수 송학도는 장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화구안이라는 표현보다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능구안이다. 능구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능구반 경호천 선생도 화구란 말보다는 능구가 좀 더 정확한 말입니다. 이건 문양이랬어요. 패스하고 여기 사진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목단문이 활짝 핀 관 전지 화 관 이라고 쓰여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이 있네요. 마지막까지 훑혀야 되니까. 흑백이긴 하지만 홍치 청화 금람지 청금람지 청색인데 남색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장 녹용반입니다. 이 바탕화면은 청료가 청화 남색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공장 녹유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용은 그런 특이한 것도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이 책까지 마무리해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저는 이 기문을 볼 때마다 참 너무 환상적입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이런 책들 이런 중국 책은 보여줘도 돼요. 중국 책은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이걸 선전하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이런 책들에서 나온 사진들은 이런 사진이 다 진품입니다. 진품.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꾸 공부를 하시라고. 그렇죠? 여러분 보여드리면서 저도 공부를 같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기물들에 대한 그런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홍치년제 마무리를 간단하게 했고요. 정덕은 조금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53번째부터는 정덕년제 도자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재를 통해서 보고 또 다른 책들도 보고 또 시간을 마치면 도록을 보면서 쭉 훑우고 이런 책자에 있는 오리지널 사진도 감상하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짱가방 돗설 계속 이어지니까 관심 많이 가지시고요. 한번 봐서 알겠습니까? 저도 여러분 보는데 여러분은 많이 보셔야죠. 많이 보시면서 늘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옥션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속 관망만 하고 계신데 싼 기물보다는 그래도 가격대가 있는 기물이 나중에 효도합니다. 이건 정말 맞는 말입니다. 오늘 19번째 기물 10점 소개시켜 드렸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투체에 어좀음은 두립완 한 쌍이 있잖아요. 그거 비싸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절대 비싸지 않습니다. 그 정도 사셔야 다른 데 가서 몇 백에 불러도 부끄럽지 않은 기물입니다. 그런 기물들을 한 번에 선택할 수 있는 실력이 늘어나야 돼요. 그래야 완성돼 가는 겁니다. 아니 고작 100만 원도 못 찍으면서 천만 원 1억짜리 어떻게 찍겠습니까? 설마 10만 원 찍어가지고 천만 원을 파실려는 생각이 있으신 건 아니시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 너무 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명품들 소개시켜 드릴 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짱가몽 도설 꾸준히 애청하시면 실력이 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진을 보니까요. 이런 앞에 있는 진품들 사진을 보시면서 공력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